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언니가 얘기하고 들을 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하나, 둘, 셋, 끝! 간일 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지금 간일, 간일 그 귓... 왜 이렇게 찍어봐? 귓들은 거 있잖아. 그거 커뮤니티에 올렸거든. 잠깐 내용 좀 보자. 여기 보면, 여러분! 굉장히 지금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정말로 고민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크게는 절대 뚫지 마라! 고생한다! 라는 내용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대찬성이다! 라는 분도 있고, 어차피 초등학교 때밖에 못한다. 중학교 때 다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막고, 또 그래서 잠깐만 하다 막아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 거 같아요. 자, 한번 볼까? 댓글을 보자. 댓글을 보자. 이봐, 안 뚫는 게 좋을 것 같다. 중학교 때 가면 어차피 못하고 다니셩! 나중에 뚫는 게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으셩! 엄마는 사실은 안 뚫었으면 좋겠어. 뭐 그렇게 뚫고 싶다니까 뭐 허락은 하는데, 음... 굉장히 많은 니블리분들이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진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한번 뚫어봐라! 이런 분들도 있고, 이미 뚫었어요! 간리도 해보세요! 뭐 이런 분들도 계셔. 자, 우리 간리의 최종 결정은? 이렇게 많은 의견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차피 중학교 때 못 들으니까 학교 때문에 그냥 뚫을래요. 진짜? 결심? 결심. 음... 어... 칸니가 진짜 뚫렸대요. 엄마 나랑 모래색이 비슷해. 그러네? 그러네? 리블리 분들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요. 의견이 반반이라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뚫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 등의 찬성표도 많았습니다만, 반대로 뚫으면 관리하기 힘들고 어차피 중학교 가면 막아야하니 뚫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리블리 분들의 의견과 마음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리 가족은 물론 간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으니까 너그러이 예쁘게 봐주세요. 꼭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남겨주신 우리 리블리 분들 정말이제의 하드뿅뿅입니다. 감사해요! 역시 우리 리블리 분들 최고 최고! 지금 귀걸이를 고르고 있는데요. 사실 간리는 처음부터 블링블링한 큐빅 귀걸이를 하고 싶었는데 직원분이 처음 뚫을 때는 옷이나 머리카락에 걸리지 않는 작고 둥그런 심플한 귀걸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 귀걸이에요! 간리의 첫 귀걸이! 뚜둥! 진짜 간리야 뚫는 거야? 응? 그런 거야? 간리 귀에 뚫을 위치를 펜으로 콕 찍어서 위치를 잡고요. 제가 봤을 땐 말이죠. 귓볼 정중앙으로 하는 것보단 살짝 아래쪽으로 뚫는 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뭐 저만의 느낌적인 느낌입니다만 신중하게 더! 양쪽 균형이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지금 간리 표정 잔뜩 겁먹었죠? 아이고 간리야! 간리가 뚫 차고 한 거다! 도망가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끝! 어? 안 아프네? 뭐죠? 그냥 쏙! 하니 들어가는데요? 헐! 대박! 끝을 살짝 다듬어주고 끝! 와우! 브라보! 이번엔 반대쪽입니다. 알코올 솜으로 소독해주고요. 좀 전처럼 쏙! 1초도 안 되게 뚫은 것 같아요. 간리도 이렇게 안 아플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겁많은 우리 간리가 이렇게 해맑게 웃다니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간리 귀 뚫는 걸 반대했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뚫고 보니 뭐, 예쁘긴 하네요. 간리가 신기한지 계속 거울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간리! 그렇게 좋아? 여러분! 혹시 간리 귀 뚫는 거 보고 나도 뚫어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부모님과 꼭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여러분! 제가 귀 뚫고 왔어요. 원래 막 반짝반짝거리는 큐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뚫은 곳에서는 큐빅이 막 머리카락이 걸리고 옷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큐빅으로는 안 뚫고 요금 동글동글한 걸로만 뚫는다고 해가지고 요걸로 뚫었어요. 근데 간이 안 아팠어요? 아프진 않았어요. 처음에 아플까 봐 진짜? 이렇게 딱 누르고 했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작고만 있고 가만히 있었는데 안 아팠어요. 오 대박! 엄마가 옆에서 봤잖아. 거의 1초도 안 돼서 0.5초 팍! 하니까 그냥 바로 뚫리던데? 그러니까 엄마는 옛날에 이상한 데 가서 뚫어가지고 바늘로 참덩이 이렇게 막 쑤셔나면서 뚫었대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 엄청 아프게 뚫었거든요. 하도 옛날이라. 그게 도대체 몇십 년 전이야? 42년 전. 야! 카니 일단 축하합니다 하고 싶은 걸 했으니 그 대신 관리도 잘 해줘야 돼. 알았지? 소독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래요. 누가? 유튜브에서 그랬는데. 유튜브에서? 하루에 한 번에서 상관없는데 그렇게 좋진 않대요. 그래요? 양치도 하루에 막 열 번씩 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요. 그래. 자, 귀요. 염증 안 나게 관리 잘하고. 네. 그래. 알았어. 축하해. 여러분 커뮤니티에 소중한 의견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귓줄은 곳 관리 잘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단리눈을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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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